자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자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첫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게 근본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 믿고 어디 가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우리 영혼 구원 받아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왜? 그분이 천국이니까 그분이 천국이니까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가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생활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 영혼 구원 다 받으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 세상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 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집시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오늘날의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게 아니라 한 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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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설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리켜요 그럼 그런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한 번 같이 봅니다 순진성 자 무슨 성이 있다고요? 순진성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순진성 천진난만하고 어렸을 때 제가 개척을 해서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우리 원진이가 어린아이 말도 좀 하고 그래요 야 전화 오면 아빠 없다 그래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빠 없다 그래 아빠 너무 피곤하니까 한정도 잘 거니까 전화 오면 아빠 없다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 잠을 잤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빠 있니? 우리 아빠가 없다고 그러래요 세상에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막 뛰었어 막 뛰어가지고 이야 자기는 왜 그러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렇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꿈임이 없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성이 있어요 겸손해 겸손해 오늘 본문에도 18장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그렇죠? 자기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그냥 하늘처럼 보이고 어른이 하늘처럼 보이고 우리 원진이도 동네에서 동네에서 놀다가 애기 때 놀다가 옆집 애랑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어요 옆집 애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하는데 옆집 애가 먼저 이야 너 우리 아빠한테 잃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원진이가 이야 우리 아빠가 더 세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너편에 가 이야 우리 아빠는 돌멩이도 들어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 아빠는 바위도 들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 원진이가 우리 아빠는 차도 들어 막 그래요 못 들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러니까 얘가 우리 아빠는 집도 들어 그래서 걔가 울고 갔어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영어 학원도 다니고 뭐도 다니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빠 엄마를 알기를 하늘처럼 알던 애가 이제 좀 영어 좀 하고 수학 좀 배운다고 아빠는 몰라 세상에 그 다음부터는 친구가 최고고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 선생님이 최고고 바뀌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는 누구만 최고야? 그죠? 아빠만 있으면 돼 그죠? 맞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모를 최고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있다 자기 자신은 부족하지만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최고라고 하는 엄마가 최고야 그죠? 그런 마음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짱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멋져요 하나님이 제일 멋져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존성 의존성 의존성은 뭐냐면 허직 부모님만 의지해 그죠? 부모님만 있으면은 다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가면요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게 없죠? 우리 자꾸 옛날 생각나는데 옛날 생각나는데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다 큰 놈인데 이 녀석이 뭐를 좋아했냐면 리프트? 리프트가 뭐냐면 서울랜드에 가면 과천에 가면 서울랜드가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리프트가 길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걸 한번 태워줬어 그랬더니 맨날 그것만 태워달래 뭐만 태워달래? 그래서 안양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지부에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과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 때 끝까지 날을 끌고 거기를 가 문 다 닫았는데 밤에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가 어쩔 수 없어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큰 넓은 주차장에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사워놓고 둘이 3층까지 올라가 리프트 타는 데 있죠 거기 문이 없어 3층까지 올라가 데리고 근데 올라가는 길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혼자 가려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물도 꺼졌는데 누구 손 잡으니까 아빠만 손만 잡으면 담대하게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프트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뭘 안 무서워? 무섭지 타고 가봐요 밑에 이렇게 입지 이러면 아찔아찔하고 무서워요 근데 누구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그러다 리프트를 태워주다가 신발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 호수 큰 호수로 또 신발 찾아달라고 울고 울고 난리 쳐가지고 또 리프트 타고 내려와가지고 또 걸어서 신발 찾으러 갔다 오고 참 그런 기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정말로 부모님만 의지하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의지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의지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한번 갖다 봅니다 흡수성 흡수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스폰지와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애들 앞에서 목사님 흉 보면 된다 안 된다 애들 앞에서 교회 흉 보면 안 된다 된다 애들 앞에서 집사님들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제 이 정도 컸으니까 야 집사님이 이상하다 좀 요즘에 그래도 애들이 이제 판단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정도 애들은 애이 아빠 아빠가 잘못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그 집사님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왜 그래? 이상해? 그러면 애들은 평생 그 집사님은 뭐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상하는 사람이 그 집사님 못됐어 그러면 애들은 평생 그 집사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살아 영원히 그 사람은 못되나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 앞에서 늘 조심합시다 그래서 애들은 그냥 부모의 말이라면 그냥 그냥 100% 받아들여 버립니다 우리도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가감하고 빼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받아들이는 오늘 받아들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하고 이 젖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같이 합니다 성장성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막 자라죠 자라나죠 우리 어린아이들 클 때 어떻게 컸어요? 옷을 갖다가 샀어 1년 있다가 입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키워봤어요? 네 와 세상에 이 옷을 갖다가 샀어 그러니까 세 번 사면 안 돼 한 번씩만 사야 돼요 좀 많이 살리면 어떻게 돼? 더 큰 거 사야 될 줄 놀라십니다 큰 거 그죠? 왜? 1년 만에 쑥쑥 자랐는데 원진이 너무 잘 자랐잖아요 세상에 바지를 사줬는데 나중에 반바지가 됐더라고 뭐가 길어져가지고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금방 금방 커버려요 몸이 막 커버려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자라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런 머리니 그리토시라 누구한테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토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토에게까지 자랍시다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할렐루야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우리 자라갑시다 그래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자라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자라는 걸 좋아하겠어요 자라야지 좋아하죠 자라야지 좋아하죠 애들이 어렸을 때 아무리 이뻐도 자라지 마라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소화도 시키고 잘 자라면 그것처럼 부모님 마음이 기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라시다